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너무 재밌어서 심장에 두근거리는 신작 먼치킨 웹툰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그럼 거두점미하고 바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첫번째는 웹툰 백시세가 시안부 공자입니다 중원 7대세가의 일원인 백시세가의 소공자 우리의 주인공 백이강 내공을 모으지 못하고 수명이 짧은 절맥증 즉 태음절맥의 천혁을 타고나 스물을 넘기지 못할 운명이었던 주인공은 남은 생이라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장원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주인공 옆에 검은 복면을 쓴 자격들이 습격을 하게 되며 누이와드 같던 어여쁜 소녀 12소어를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죽어도 싸우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비동바닥에 꽂혀있던 녹슨검을 뽑아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자손은 대종사에게 언동을 공손히 하라 라는 말과 함께 200년 전 백시세가를 전성기로 이끌었던 천하제일인 백선천이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주인공은 불사신건 백성천의 지도 아래 태음절맥을 고치고 압도적인 중원의 곳으로 무사히 성장할 수 있게 될까요? 현재 쿠키글즈까지를 포함하여 8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백시세가 시안부 공전은 준수한 스토리와 깔끔한 그림체로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웹툰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끔씩 등장하는 개굴수와 귀여운 주요 인물들로 인해 재미가 배가 되었던 웹툰이지 않았나 조심스레 이야기해봅니다 두 번째는 웹툰 난 할 수 있어입니다 10년차 직장인 우리의 주인공 조대찬 그는 변변찮은 학벌과 내설 곳 없는 인맥으로 인해 악덕 상사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과로서로 죽음을 맞아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눈을 뜨게 된 주인공은 18년 전 고등학생의 몸으로 다시금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그에게 주어진 두 번 다시 없을 기적같은 기회를 통해 이번 생에는 이 악물고 독하게 살아보자 단단히 마음먹게 됩니다 과연 주인공은 자신을 과로서로 죽게 만든 상사에게는 복수를 그리고 이전생과는 다르게 주인공은 보란듯이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될까요? 현재 22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난 할 수 있어는 웹툰의 제목과 같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뿜뿜 넘쳐 흐르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웹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류의 웹툰들을 좋아합니다 뭔가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웹툰이랄까? 웹툰 회귀의 전설이나 뒷긋장녀과 같은 현대 회귀물을 좋아하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웹툰입니다 그림체도 나쁘지 않고 속도감도 괜찮아서 정말 볼만했었던 작품이었던 같네요 세 번째는 웹툰 환생한 암살자는 검술천재입니다 로베르트 가문이 운영하는 암살단체 그림자 이곳은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거나 혹은 구매를 해야 감정을 죽이고 세뇌를 시켜 평생을 암살자로 사용하는 어마무시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뛰어난 실력으로 그림자의 수장에까지 오르게 된 우리의 주인공 라오는 우연히 얻게 된 기현으로 지독한 족사였던 세뇌를 풀어내고 탈출을 하려다 결국 로베르트 가문의 가주 데륙수에게 들키게 되며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했었던 주인공은 죽기 직전 그의 증오와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 분노란 존재에게 선택받게 되며 주인공은 대륙 최강의 가문 지가하르트 가문의 직계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이몸은 혹한의 조절한 병이 걸렸었고 어머니는 배신자라 불리며 차별을 받고 있던 상태였으니 그리야 주인공은 어머니를 무시하던 이들에게는 압도적인 모육감을 그리고 자신을 죽인 데륙수에게는 통쾌한 복수를 선사하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과연 주인공은 무사히 데륙수를 죽일 정도의 압도적인 강자로 성장하게 되어 무사히 복수에 성공할 수 있게 될까요? 현재 19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환생아 남살자는 검술천재는 제 기준 정말 맛있는 먼치킨 웹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뻔한 느낌의 작품이었지만 그림체가 완전 제 취향이라 최신화까지 정독할 수 있었던 웹툰였던 같네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라 왈갈불갈 못하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림체가 이쁘고 시원시원한 먼치킨 웹툰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정독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TMI로 주인공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네 번째는 웹툰 강철을 먹는 플레어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는 게이트가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나타난 몬스터들로 인해 인류는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인류 중 능력을 각성하게 된 자 플레이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F급 플레이어 출신이자 철을 통제할 수 있는 사기급 능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 이현욱은 높은 잠재력을 가졌었지만 애석하게도 키우는 방법을 늦게 깨달아 빌런들에 의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눈을 뜨게 된 주인공은 군 생활을 하던 그 당시로 회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이전생과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되어 인류를 배신한 빌런들과 괴물들에게 복수하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과연 주인공은 자신의 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료들과 철을 통제할 수 있는 사기급 능력을 통해 세상에 등장하는 악의 뿌리들을 무사히 제거해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6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강철을 먹는 플리이어는 스피디한 전기 속도와 적절한 사이다로 인해 부담없이 볼 수 있었던 웹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웹툰의 그림체가 호불호가 좀 있고 늘 먹던 맛의 웹툰인지라 뻔한 요소가 많은 웹툰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시간 녹이기에는 충분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는 웹툰 웹퐴 크리에이터입니다 희귀한 창조 능력을 개화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만화로 인해 제대로 된 각성자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일꾼으로만 진전하던 D급 서포터 우리의 주인공 신준서 주인공은 운이 좋게도 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신생길드 다음 길드의 도움으로 서포터로서의 첫 던전 공략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한 몬스터의 등장으로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길드원들은 참혹하게 죽음을 맞아게 되며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게 돼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에게 알 수 없는 능력이 개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의 계승 세계의 멸망을 막지 못한 전생의 경험이 주인공의 몸 안으로 계승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이 전생의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금 세계를 구하기 위해 고군문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주인공은 전생의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의 멸망을 막아내고 무사히 인류를 지켜낼 수 있게 될까요?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8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웹퐴 크리에이터는 무난히 볼 수 있는 킬링타임용 먼치킨 웹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죽음을 맞이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형식이 아닌 전생의 기억을 흡수하여 웹툰이 진행되는 방식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아이템을 창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름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그쪽 느낌의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데 아직 웹툰 초반인지라 일단 이 부분은 존버 타고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재미있어서 심장의 두근거리는 신작 먼치킨 웹툰 5가지에 대한 속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속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